안수산나 아니요 김수정 맞아 야야 요 야야 라니 야야가 누구 소개해 줬어 야야 랑 결혼할 거에요 그 야야? 네 농담 말고 농담 아니에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정말이야? 네 걔랑도 얘기 된 거고? 네 언제 도대체 언제 만나고 사귀었어? 자연스럽게 자주 봤잖아요 그새 누구 만났어? 아직 몰라 속 시원하게 좀 털어놔 확실해지면 어떻게 미소리 끝내려고 말 맞춘 거지 둘이 아니요 가능한 빨리 결혼할게요 믿을 수 없어 불러봐 오라고 그래 저랑 얘기하세요 왜? 아니 못 믿어 제 인생이고 둘이 충분히 얘기하고 결정했으니까 언제? 어제요 저녁 약속 없지? 있어 정말이야? 네 어떻게 이런 체리 인척관계는 어떻게 된다는데? 그런 건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해? 어쨌든 플라이언트 마다 여보세요? 통전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하에 지금 어느 배수관이 터졌는지 물이 새는 거에요? 우리 배수관은 안 건드렸는데 네 지금 갈게요 빨리 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먼저 출발하는데 대강아저씨 섭외되는 대로 저 좀 보내드릴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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